현대인에게 있어 실내 공간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내 공간은 건축자재와 생활용품 그리고 사무용기기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오염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 살아있는 공기청정기 실내 식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팀은 식물들이 공기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무기화합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정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식물은 음이온과 향, 산소 등을 방출해 공기를 정화하고 증산작용에 의해 주변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한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추천하는 실내 식물은 다음과 같은데요. 거실은 공기정화 기능이 좋은 남천, 점란, 아레카야자, 인도 고무나무 등 1m 이상의 식물을 배치하고 베란다에는 휘발성 유해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며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팔손이나무, 분화국화, 시클라민과 허브류가 좋습니다. 침실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호접란과 선인장, 다육식물이 그리고 공부방에는 음이온 발생이 많고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팔손이나무, 개운주, 로즈마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주방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와 안스리우미 그리고 화장실에는 각종 냄새와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관음죽과 테이블 야자를 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